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샤인머스켓 기부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 유선구 선관위는 노인의 모임에 13만 3천 원 상당의 샤인머스켓 3상자가 기부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전 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행위의 경중과 내용의 구체성, 증거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제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